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김지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셀투리온입니다. 코드번호가 068270이 되겠고요. 금일 현재 시간 2020년 12월 2일 수요일 오전 11시 52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셀투리온이라고 하는 회사는요. 제가 월요일날에 촬영을 해드렸고 어제는 제가 몸이 조금 안좋아서 하루 쉬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월요일과 비교를 하자라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기업의 내용이 크게 바뀌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종목 영상은 셀투리온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도 밝혀드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셀투리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셀투리온이라고 하는 회사는요.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저는 바이오 중에 최고 대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적으로는 셀투리온을 따라올 바이오 회사가 개인적으로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치료제 개발 중인 게 있죠. 중화학제 치료제. 중화학제 치료제가 임상 이상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지만 결과가 좋다라고 하는 게 나온다고 하면 충분히 이 셀투리온이 이어서 3상까지도 바로 진행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3상까지도 무사히 통과가 된다라고 하는 게 나온다라고 하면 내년에 이 셀투리온에서 중화학제 치료제가 코로나19 치료제로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셀투리온은 중화학제 치료제 이거 하나만 보고 매수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기존에 판매하고 있는 의약품 자체가 워낙 잘 팔리고 있습니다. 램시마와 트록시마, 램시마 SC, 허주마라고 해서 이 4개의 의약품을 지금 판매 중에 있는데요. 이 4개가 지금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결코 낮지 않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마진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셀투리온의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 3분기 실적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3분기 실적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매출액이 5,488억원, 영업이익이 2,453억, 단기순이익이 1,758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매출과 영업이 단기순이익이 지금 3박자가 골고루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눈에 보여집니다. 아 이걸 봤을 때 이 셀투리온에 대해서는 투자 가치가 상당히 높다. 그리고 회사 재무제표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 영업이익률 보세요. 44%면은 거의 절반, 절반 마진율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제품을 1,000원에 판다라고 하면 거의 400원이 수익이 나는 건데 마진율이 이 정도면 상당히 높은 겁니다. 웬만한 회사치고 이렇게 44%까지 마진율이 나오는 회사가 없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채비율 38%이기 때문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낮다. 당자비율 225%이기 때문에 합격점입니다. 유보율 2,394% 상당히 합격점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돈을 잘 벌고 있기 때문에 퍼가 68배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이런 거 그냥 무시하십시오. 상관없습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퍼가 높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뭡니까? 여기 보시면은 실적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가 못 올라갈 이유가 없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라고 하는 종목이 있죠. 이 종목이 셀트리언보다 주가는 높아요. 높은데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565억원. 셀트리언의 절반 가격도 지금 수익이 안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약간 거품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품이 좀 끼어 있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반면에 이 셀트리언 같은 경우에는요. 뭡니까? 충분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를 저는 넘어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단지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은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셀트리언의 가치는 저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 훨씬 높다. 그리고 주가 역시도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는 가격이 형성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던 바이오로시밀러, 아바스틴, 휴미라, 졸레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또 스텔라라라는 게 또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골다긍증 치료제가 임상일상에 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셀트리언, 셀트리언 헬스케어, 셀트리언 제약, 이 3사가 합병이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를 뛰어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셀트리언에 대해서는 충분히 중장기로 가져갔을 때 저는 언젠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를 뛰어넘을 확률이 높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셀트리언에 대해서는 보유의견 드리겠습니다. 셀트리언 사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주가가 오늘처럼 1,000원, 2,000원이라도 빠질 때 사십시오. 이렇게 올라갔을 때 사지 마시고 빠질 때 사셔도 충분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는 셀트리언을 사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사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닥에서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요. 전문가님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바닥에서 많이 올라온 거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셀트리언은 실적이 이 가격대를 형성했을 때보다도 더 좋아지고 있다는 걸 감안을 했을 때 충분히 주가는 저는 더 올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저는 셀트리언이 개인적으로는 내년에 60만원까지도 저는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매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차라리 저는 셀트리언에 투자하십시오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셀트리언의 절반도 지금 뭡니까? 절반의 영업이익도 못 내고 있는 회사다. 그렇다고 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적자가 나오고 이상한 회사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현재의 가격이 저는 조금 잘못되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셀트리언의 목표주가 60만원 바라봅니다. 60만원 이거는 내년입니다. 내년 연말에 한 60만원까지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의견입니다. 개인견이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해주신다라고 하면 더 의미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는데요. 어디서 추천하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요.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 왼미에 보시면 AP투자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라이브에 불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마다 이렇게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날짜를 클릭하시게 되면 우선은 여기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시라고 해서 공지사항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먼저 필수로 읽어보시고 진행을 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려보시면 미국 증시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 다오산업과 나스닥 종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주는 8시 반부터 시작이 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되면 이렇게 종목과 현재가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장중에 댓글로 리딩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무료 추천주 같은 경우에는요. 홈페이지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시장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 오셔가지고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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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